간 수치가 오늘 유난히 좀 높아져 있어요 간 수치들이 지금 다 높고 그래서 초음파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만성간염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앰로! 앰로! 뭐야? 마파라치야? 너는 그걸 어떻게 알아? 빨리빨리, 빨리빨리! 집을 건더기 ина 지혜 생명 범인 자 앰로! 빨리 좀 따라줘봐 역시 소맥이 최고야 소맥이 최고야 만주 없다 빨리 가져와라 써줘? 소맥이 최고야 뭐야, 벌써 다 마신 거야? 한 잔 더 마셔 이건 또 뭣이야? 선생님 왜 이렇게 신났어? 뿜뿜 가 기다려 왜? 니들만 먹냐? 아, 더럽게 맛없어 이게 뭔 망나니들이야? 엄마한테 일러야겠네 왜 이렇게 신났어 으, 손 시려워 내꺼 보고 어디 간 거야 히히 나, 히히 나, 히히 나, 히히 나, 히히 날씨 기가 막히네 야, 힝 안 돼 안돼 특별히 안 돼 내려가 눈통성 더럽게 없네 빨리하고 한잔하러 가자 저거 보면 되게 착한 아인줄 알겠네 안경려 세척은 편으로 감성 피는 피는 안 바가지를 뿜내 새별이는 간수치가 유난히 높아져있어요 간수치들이 다 높고 그래서 그런거 봤을때는 만성간염 정도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간부호제나 일단 이런걸 좀 시작을 해야될 것 같고 우리 소맥의 비율을 바꿔볼까? 니가 운전해라 갈 때 이건 아냐, 뭔가 잘못됐어 담배꽁초를 날리고 있잖아 정신 먹은 인간들이야 어느 나라 개념이지? 같이 가 이렇게 놀아 자, 한 번 더 먹은 뱃잎 뭘까 봐 먹을 때를 찾아야 하는데 차 대놓고 먹어야 돼 혼자 군이 처음에 뭘 만들었는지 간식들, 샀а. 며칠beat 이게 안 돼. 내가 자극이 너무 좋아. 저atti 너무 와. kiedy 가는 중, 또 핀아낼다. 집에서 아주 생각나는 게 좋지 않죠? 됐어. 엘리기 치면, 다행히 놀고 오래될 것 같네. 새우랑 그냥 납놈이. 또라인. 오줌 싸고 오자 쉬하고 오자 산책 좀 하자고 쉬하고 오자 빨리 오줌 대충 싸라 집에 가자 집에 안 갈거야 새뼈 저리가 혼자 있고 싶어 오늘 내 세상이 무너져버렸어 따뿅 내가 왜 이런걸 먹어? 애기들이나 먹는거지 샛별이 오늘부터 다섯살 난 이제 우유만 먹는 응의 샛별이 다섯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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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spoon 다섯살 아